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인식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뇌는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할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뇌를 어떤 필터나 연산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빛 등이 뇌로 입력되면 그에 따른 반응이나 행동이 출력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뇌 연구가 진전되면서 뇌는 단순한 필터나 연산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에는 세 가지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1필터는 뇌로 입력되는 필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소리나 빛처럼 오감을 중심으로 한 감각들을 통해 외부의 자극들의 신호는 뇌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뇌로 전달되는 자극 신호들은 오감 이외에도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심박수, 수분량, 혈압 등 몸의 상태를 감지하는 뇌수용성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말초에서 중추로 향해 전달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상향식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상향식으로 뇌에 입력되어 지각에 이르는 과정이 뇌의 제1필터, 즉 감각 필터입니다. 이와는 반대인 하향식 입력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출력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봐주세요. 무슨 사진일까요? 아마도 알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은 이렇습니다. 자, 다시 원래의 사진을 보세요. 원본 사진을 보기 전에는 무슨 사진인지 알 수 없었던 당신은 이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뇌는 당신의 경험을 소스로 사용하고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사진이 무엇인지 경험이나 기억을 토대로 예측을 만들어내고 뇌 내에서 모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사진이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뇌 내 모델이란 뇌가 외부 환경이나 신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장치를 말합니다. 예측, 지각, 행동 제어, 학습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뇌 내 모델을 사용해 현재에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거나 감각 입력을 해석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당신 앞에 계단이 있는데 당신이 뛰어서 한 번에 몇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당신의 뇌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당신의 경험을 통해 뇌 내 모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이 당신의 뇌 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 머리가 좋다는 건 무슨 뜻일까를 쓴 뇌과학자 모나이 히로무는 이 뇌 내 모델이 우리가 느끼는 뇌의 본질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뇌 스스로가 만들어낸 입력이 시시각각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AI는 거의 할 수 없는 뇌의 능력입니다. 이 뇌 내 모델의 참조 과정이 뇌의 제2필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뇌는 상향식 입력과 하향식 입력을 대조한 뒤 상응하는 반응을 출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 때 눈으로 대강의 거리를 파악하고 이를 운동 뇌 내 모델과 대조한 뒤 어느 정도의 속도와 근력으로 팔을 뻗칠지를 결정해 팔 근육을 움직입니다. 이와 동시에 팔을 움직인 만큼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림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잡기 위해 전신의 근육도 조절합니다. 그 결과 생각한대로 커피잔을 들었다면 성공입니다. 만일 오른쪽으로 10cm가 어긋났다면 궤도를 다시 설정해 뇌 내 모델을 수정해 나갑니다. 보통 뇌가 어떤 반응이나 행동을 할지 정하고 그걸 어떻게 나타낼지 결정하는 과정이 뇌의 제3필터입니다. 뇌는 스스로 실행한 반응이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도 다시 상향식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는 내부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주변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거나 땀이 나는 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뇌가 다시 감지해서 몸이 힘들다거나 좀 쉬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피드백을 통해 다시 상향식 입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상향식 입력에는 일종의 게이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뇌는 의식적으로 처리할 것과 비의식적으로 처리할 것을 나누어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카페에 있을 때에도 당신은 친구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은 실제로 당신의 청각으로 입력은 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말한다면 당신은 갑자기 들리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비의식적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합니다.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한다는 것은 의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에 이를지 말지 정해지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변화의 크기 혹은 정보량의 크기를 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처럼 변화가 없는 정보는 점차 지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시각도 마찬가지여서 이론상 눈앞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새하얀 벽은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새하얀 벽을 지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미묘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1초에 3번 정도 미묘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을 도약안구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변화가 있어야 뇌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향식 입력에서는 뇌내 모델이 시시각각 수정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예측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걸 보고도 다른 것을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뇌내 모델이 다르고 이 각자의 다른 뇌내 모델이 생성하는 예측에 기반을 둔 하향식 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각자의 뇌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걸 보고도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껏 보고 들어서 지각했다고 생각한 현실은 뇌내 모델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향식 정보는 개개의 감각기관 성능 차이나 감수성에 따라 변화하고 하향식 입력은 각자의 기억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내가 보는 세계와 타인이 보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어쩌면 뇌의 수만큼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더더욱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 머리가 좋다는 건 무슨 뜻일까에서는 최신 뇌과학이 밝히는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뇌를 최적화하여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뇌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